천천히 천천히 내려가는 걸 천천히 하나 둘 셋 땅 하나 둘 셋 땅 하나 둘 셋 그만 약간 그 데드리프트를 배우시긴 배우셨는데 지금 뭐 중량이 가볍다 보니까 좀 이게 다리를 안 쓰는 거 왜냐면 데드리프트도 사실 제일 주동적으로 작용한 건 대퇴 이두고 엉덩이죠 다른 근육들은 거의 다 안정근육이거든요 사실 움직여서는 안 되는 근육들이에요 데드리프트를 할 때 우리가 데드리를 하면 이 상태에 쓰죠 그대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고 근데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맞잖아 여기 공간을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가 그거야 발을 이렇게 내리는데 무릎에 걸리는 자기 무릎에 이 바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것만 뒤로 빼주면 되는데 이걸 안 빼고 그냥 이 상태에서 걸린 상태에서 발을 몸에서 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앉게 되죠 이해하지? 근데 이거 아주 간단하잖아 이렇게만 바꿔서 내가 이 바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만 주면 된다라는 거야 마치 스쿼트에서 내가 다리 간격 벌리고 다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내 상체를 그대로 바닥으로 만들어놓은 이 공간 아래로 그냥 그대로 담그는 것처럼 오케이? 담궈주는 것처럼 데드리프트도 발을 내릴 때 처음에 스탠딩 상태에서 발을 점점점점 내려가기 시작하죠 지면으로 지면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점 자기의 힙을 뒤로 이동시키고 무릎이 닿지 않게 이 바가 이 무릎 안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을 몸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 그 상태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체가 내려가는 거죠 근데 엉덩이가 같이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지 이것만 이렇게 내려가죠 상체가 이렇게 아시겠어요? 네 그 상태에서 어떻게? 고개 들고 이번에는 손을 딱 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약간 이걸 프로네이션 시키세요 그래갖고 여기 이쪽 대원근하고 소원근을 갖다가 먼저 긴장을 시켜 그 다음에 경각골 잡아 당겨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한번 폭발적으로 빵 하고 올라오면 돼요 다시 한번 스탠딩 상태에서 근데 약간 양손을 조금만 넓게 잡아야 돼요 발 간격 좀만 벌려주시고 천천히 내려가세요 천천히 천천히 거기서 스탑 무릎을 다 져 그러면 힙을 뒤로 이게 아니지 내려가지 말고 이것만 뒤로 자 공간 나왔죠?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세요 스탑 여기서 이제 이게 붙고 몸은 앞으로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대로 같이 주저앉는 거예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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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저앉는 거예요 엉덩이 내려가지 말고 같이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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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대로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OK? 스탑 됐어요 앞에 놓으시고 자 이거 이제 이 데드리프트의 팁을 위해서 또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룹으로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양발을 자기 어깨 넓이 정도만 근데 이때는 발이 8자가 되면 안되고 11자가 되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자기 손을 무릎에다 딱 올려요 자기 팔로 이게 팔꿈치가 구부러지면 안돼요 자기 팔로 자기 상체를 쭉 밀어요 밀 수 있죠? 자 풀면 떨어지죠? 자 다시 한번 자기 팔로 자기 상체를 있는 힘껄 미르는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가 거의 펴지게 상체를 자기 팔에다 기대 자 기댔죠? 느낌 아시겠어요? 네 무릎 구부리고 있어야 돼 자 그 상태에서 약간 몸을 앞으로 합니다 더 앞으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그때 힙을 뒤로 밀어봐 그럼 다리 뒤에 땡겨 안 땡겨? 땡기죠? 땡겨 안 땡겨? 다리 뒤가 무조건 땡겨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풀고 이게 데드리프트의 요령이야 별거 없어 손 여기다 올려놓고 자기 상체를 밀어요 강하게 그럼 가슴 점만 만들어지죠? 그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그러면 이제 몸이 앞으로 가니까 이제 손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뭘 뒤로 보내야 돼? 힙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럼 다리 뒤가 자연스럽게 땡겨야 안 땡겨요? 다리 뒤가 당겨야 돼요 다리 뒤가 이 다리 뒤가 스트레칭이 와야 돼 좀 더 앞으로 그러면 자기 밑에 봐봐 야 넓죠? 바가 내려갈 공간이 지금 보여 안 보여? 보여 벌써 무릎에 달 이유가 없어 알겠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 자세 유지하고 손만 딱 뛰어 그 다음에 바 잡았다 생각해 그죠? 되죠? 공간 나왔지 벌써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대로 담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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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주지 않는 엉덩이가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지 그냥 내 상체를 이 넓은 공간에 그냥 어떻게? 담궈 담궈면 돼요 그 당시에 이것만 이건 계속 유지가 돼죠 가슴 점만은 그렇지? 자 이거 이제 이쪽으로 당겨 주고 자기 발을 약간 몸 쪽으로 당기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에 힙 뒤로 그러면 가슴만 들어주면 자세 나와 안 나와? 딱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앉아 봐 그럼 어디에 힘이 들어오니? 여기 힘 들어오지 다리에 힘 들어와야 돼 다리에 다리를 안 쓰기 때문에 데드립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여기서 근데 코어가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가슴을 계속 들어줘야죠 자 그 상태에서 스탠드 업 오케이 이걸 이제 이 느낌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정치 약간 부족하면 자기 힙 뒤로 가슴 들고 그러면 자세 나오죠 그럼 다리가 힘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다리에 자 스탠드 업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담궈 담궈 넷 여기서 안 되면 힙 뒤로 약간 상체 앞으로 기구는 당겨 주고 그럼 그대로 자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스탠딩 오케이 맨몸으로 하니까 되지 근데 이게 저항을 줬을 때 이게 똑같이 나와야 돼 이 자세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 데드리프트는 말 그대로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로 박아 내려갈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고 자기 상체를 밑으로 담근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정치 힙 약간 뒤로 상체 들어주면 데드 완성됐죠? 맞죠? 왜 대답이 없어 맞아 틀려 더 이상 배울 게 없잖아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배워야지 스티플렉 데드리프트 이걸 모아 이제 그대로 모아 알았지? 그 다음에 상체 앞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힙을 뒤로 미는 게 아니라 힙을 위로 저기 하늘 방향으로 밀어줘 다리 뒤에 땡겨야 안 땡겨 근데 이걸 자꾸 쳐박으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더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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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뒤에 땡겨야 안 땡겨?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스탠드 업 오케이 자 스티플렉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차이가 뭐냐 스티플렉 스티프 영어에 픽스예요 스티프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픽스 고정시키다 움직이지 않다라는 뜻이야 데드리프트 스티플렉 없죠? 그럼 데드리프트는 뭐야? 다리를 움직여라 그 다음 스티플렉 데드리프트는 다리를 고정시켜라 이 뜻 아니야 그 요거 자체를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데드리프트는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고 스티플렉 데드리프트는 다리를 움직이지 고정시켜놓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면에 더 자극을 주는 거죠 알겠죠? 자 스탠스 업 스탠스 벌리고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정지 이번엔 엉덩이 뒤로 빼고 이거 안 해야 돼 됐죠? 스탠스 업 다시 한 번 세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빵 하나 둘 셋 넷 다섯 빵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정지 자 상체를 낮아야 돼요 이미 자기 상지가 지면과 거의 이렇게 수평이 되는 어떤 이 상태로 쭉 담궈놨어야 돼 다리 무기 자 스티플렉 이 상태에서 힙을 어디로? 뒤로 미는 게 아니야 약간 하늘 쪽으로 쳐들으란 말이야 하늘 쪽으로 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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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건 더 내려 내려 땡겨 안 땡겨? 땡기는 사람 자 그 상태에서 스탠드 업 자 이 느낌 찾아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오고 여기다 발을 잡고 자 그대로 시작 하나 둘 엉덩이 약간 뒤로 밀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굿모닝 아니야 그죠? 자 이 굿모닝 할 때 제일 역학적인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뒤에다 무게를 맸지 근데 몸을 앞으로 숙여 그러면 힙은 뒤로 밀어 안 밀어주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다이빙 선수가 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어 어 어 어 어 이러면서 중심을 잡지 어 어 어 어 이렇게 중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해하죠? 그러니까 무게가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넘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 힙은 점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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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밀어줘야 이 뒤에 자극을 주지 아주 간단하잖아 스티플렉 대리프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 내 몸을 타고 계속 발목 쪽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어떤 무게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몸을 지금 벤트 오버로 구부리고 있단 말이야 그럼 같이 무너질 수 있지 그럼 이 기구를 어디로 조종해야 돼? 몸 쪽으로 당겨야 되고 나는 몸이 앞으로 가야 조종이 되는 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나는 어디 허벅지서부터 무릎까지 발목까지 기구를 완전히 밀착시켜서 거의 닿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가지고 몸은 앞으로 가 돼 엉덩이만 하늘로 치 쏟아주면 데테이드는 완전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스쿼트 데드리프트 스티플렉 데드리프트 같이 설명했어 질문 제 트레이더랑 같이 운동하다 보면 항상 무릎 지적을 하는 무릎이 앞으로 나온다고 근데 자기가 여기 대퇴 이드의 자극을 받기만 하면 약간 나와도 관계 없지 않나요? 근데 선생님 말을 들으세요 선생님 말이 좋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김준호님이 그러는데 무릎 나와도 된대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만 약간 이렇게 되는 거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가면 한마디로 찐따잖아 그런 거 빼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약간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해도 여기 느낌이 충분히 온다 근데 사실 그거는 무릎이 안 펴지는 거는 본인의 유연성의 문제에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저 무릎을 쫙 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대퇴 이드의 유연성 또는 엉덩이 부위의 어떤 그 회전력을 좀 더 그 좋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 의도로 그 얘기를 한 거야 선생님 말 들으시고 약간만 이렇게 하시면 또 다른 질문 또 있나요? 일단 역학적으로 엉덩이를 뒤로 뺐을 때 이쪽 보기에 이제 무게감이 받쳐줘야 되잖아 이렇게 숨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턱을 좀 약간 땡겨 네 그거는 상관없어요 척추의 기립근 같은 경우도 좀 팽창시켜가지고 이렇게 알라인먼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알라인먼트를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등이 알라인먼트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휘면 안 되죠 사실 그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그냥 대퇴 이두에만 자극을 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대퇴 이두에 운동법이 원 레그컬 라인 레그컬 뭐 시티르 레그컬 요즘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어요 그럼 그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질문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원 레그컬이 좋아요 난 느낌이 좋으니까 뭐 어떤 사람 아 저는 레그 라인 레그컬이 좋던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통 털어서 그냥 압축적으로 해서 그냥 딱 설명을 드리면 저는 라인 레그컬을 많이 추천하고 싶어요 일반분들한테는 왜 그러냐면 대퇴 이두라고 하는 근육 자체가 어디서 기시하죠? 좌골 자 좌골은 뭐냐면 우리가 의자에 이렇게 앉았을 때 양쪽 엉덩이 두 군데가 다죠 그게 앉을 좌좌를 써서 좌골이야 아주 쉽잖아 그게 두 개잖아요 거기 좌골의 조면 부분에 대퇴 이두가 장두가 이렇게 딱 기시를 한다고 이해하지? 단두는 이제 그 대퇴 후면부 저기 그 저기 뭐야 조선 그 부위에 있잖아 조선 몰라 잊어버렸어 그니까 좀 아래쪽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근데 그 정지점은 다 비골두라고 그래서 요 근육을 수축시키니까 요게 뒤로 이렇게 딱 땡겨오는 것 뿐인데 원 레그컬을 하게 되면 사실 좌우에 골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좀 이게 흔들리는 어떤 이런 경우도 많이 보이고 시티트 레그컬 같은 경우에는 대퇴 이두 자체에 대한 고립도는 향상되지만 좀 편안한 감도 있고 고립도도 향상되지만 대퇴 이두의 어떤 수축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게 라잉 레그컬인데 라잉 레그컬은 대퇴 이두의 자극 강도도 높고 척주에 대한 얼라이먼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 라잉 레그컬의 기구 자체의 모양 때문에 그래요 모양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벤트가 됐잖아요 상지가 앞으로 구부러진 상태에서 하지는 밑으로 떨어지고 발끝에다가 무게를 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척주를 좌골이라고 하는 어떤 그 뼈에 붙어있는 대퇴 이두를 확 잡아 당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뒤에서 다리를 이렇게 쭉 잡아 당겨주는 효과하고 똑같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대퇴 이두의 효과도 있지만 척주의 얼라이먼트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운동법이니까 사실 라잉 레그컬을 조금 더 많이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